으아! 숲해! 축축해! 꿉꿉한 냄새 맨날 안 말라! 닦아도 닦아도 남아있는 물기 쌓이는 수건빨래 정말 지긋지긋해! 이 바람이 그거 뭐야? 먹이는요 살균 회오리 바람으로 온몸을 청결하게 말려주는 바디 드라이어입니다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한 요즘같을 때 정말 짠죠? 흠... 그런데 이거 전기세가 만만치 않겠는데? 오즈 윈드 프리미엄은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요 수건빨래도 줄일 수 있으니 친환경적이기까지! 그러니까 이제 이럴 일? 또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? 놀라셨죠? 오즈 윈드는 체중과 미에마의 금융양 측정도 된답니다 헬스장이나 스파에서뿐 아니라 이젠 집에서도 활용 필터, 살균 청정 바람으로 상쾌하게 내 몸을 관리하자구요 세계 최초 대한민국 헬스케어 특허 제품 원조 바디 드라이어 오즈 윈드 프리미엄 공개 오즈 윈드 프리미엄 의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